도부분의 리드가 부러져서 새로운 리드로 교체를 하고 조율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조립을 하고 미세조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조립을 하고 미세조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조립을 하고 미세조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을 하고 싶습니다. 조립을 하고싶습니다. 조립을 하고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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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분리해낸 리드인데요. 그냥 아무 이상 없이 보이자. 아무 이상 없이 보이지만...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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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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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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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